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직업 대표 강사 어명댄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위 학생들 평소하고 다르게 올해 만큼 여러분들 공부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기도 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례 없는 코로나 전국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등교하는 것도 방학 끝나고 나서 좀 많이 미뤄졌고요. 학교 수업하는 것도 나름 그래도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듣고 있겠지만 평상시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경우도 내신을 준비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인 고3들이 지금 한참 수능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8월달 지나고 9월 10월 되면은 사실은 고3들 수능 준비는 거의 마무리돼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역대급으로 짧은 여름방학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위 학생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내신을 좀 준비하고요. 그리고 수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내신 선행과 수능 준비 그 어디쯤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을 나누는 자리를 자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짧은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등교도 좀 많이 좀 늦어졌고요. 학교 수업도 이제 뭐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겠지만은 예년에 비해서는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름방학도 그래도 예전에는 기말고사 끝나고 그래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 여름방학이 있고 그 시기에 내가 평소에 부족했던 공부들도 좀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도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역대급으로 방학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보통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3주 4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짧은 여름방학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학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탐구 중에서 선택과목을 이제 여러분들 선택과목을 듣는 건데 일단 내신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내신을 좀 잘 쌓아둬야 돼요. 여름방학 때는 평상시보다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 이런 기본적인 필수과목들 이런 것들을 항상 내신 준비를 좀 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직학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은 싶은 바람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기본적인 국영수과목을 공부하다 보니 평상시에 꾸준하게 직학을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보통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시험 직전 대비 같은 걸로 많이 내신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특히나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시험이잖아요.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건 교육과적 평가원이라고 하는 딱 출제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지만 학교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출제 기관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어떤 범위까지 가르쳤는지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 수업은 내신 시험은요. 수업을 정말 잘 듣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되게 잘 들은 친구들을 좀 친하게 지내서 그 친구들이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어떻게 필기해놨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딱 정형화된 출제 범위가 있는 데만 해서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교과서의 틀 내에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하셨는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선행을 한다고 할 때 선생님은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완자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탐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뭐가 좋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사용하시는 용어들을 되게 익숙하게 수업 시간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미 한 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탐구는 특히나 지구학은 수학이나 그런 것들과 다르게 복잡한 계산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생소하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져요. 선생님이랑 같이 현재 완자 수업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을 좀 미리 좀 당겨서 듣고 그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 내신 수업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좀 쉽게 거부감 없이 그런 단어들이라든가 내용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행은 선행이 꼭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수업을 훨씬 더 평소에는 한 50 정도만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내 집중력이었다. 그러면 80,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선행이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비 고3 준비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내용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수업하신 내용들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3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탐구가 이제 선택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라생지 1, 2, 1, 2, 1, 2에서 이제 8개 선택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과목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라생지 4과목을 다 여러분들 아마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2과목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3 때 이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우리 과탐에서는 선택과목은 이제 2개를 선택하는데 보통 원원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는 오래 바뀌었지만은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보는 게 이제 문의과 통합 이슈 때문에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탐과목하고 과탐과목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두 개만 선택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학교마다 나는 이제 자연계를 가는데 문과 쪽에 사탐과목을 선택을 해서 자연계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내년에 입시 후광이 발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대학들이 우리 학교에 자연계 학과를 들어오려면은 필수적으로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지정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마다도 단과대학교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단과대학교에서 예를 들어 내가 공대를 가겠다, 자연계를 가겠다. 그럼 그 학교에서 사과탐 하나씩 선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과탐만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걸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올해는 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원하는 자연계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이면은 과탐 두 개를 필수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과탐 두 개를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 2, 1, 2, 1, 2 중에서도 어떤 조합을 할 거냐. 보통은 1, 2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선생님 생각이 이래요. 선택 과목의 고민의 시작은요. 일단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에 내가 보던 것과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좋은 말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고 싶잖아. 그런데 과목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탐구 과목을 사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과학생님 입장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건지 이걸 먼저 좀 선택을 하세요. 무라생주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공부했을 때 즐거운 과목이 어떤 건지. 사실은 선생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탐구에서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수능을 봤을 때 가장 좀 쉽고 편하게 만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어떤 거냐. 이걸 선택을.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사실은 수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지구학이 좋아서만 그렇게 선택한다기보다는 지구학을 선택을 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기가 내 입장에서 수월하고 좋기 때문에 난 지구학을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능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추, 문제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 문제 정답을 맞추기 위한 학습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해서 억지로 하는 과목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과목을 공부해서 즐겁고 기쁘고 공부하면서 죽을 정도로 싫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 과목들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수능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선생님이 지구학 선생님이니까 우리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습량 자체는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원과목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습량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한 선택 과목 판단의 기준이야.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국사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있고 거기에 선택 과목을 플러스로 공부하는 건데 우리 이과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수학 점수가 잘 나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대비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선택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탐구 과목이 공부해서 내 실력을 수능 만점까지 올릴 수 있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그 대신에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유지시키면서 구경수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쪽에 좀 균형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 선택 과목 결정할 때 가장 좋은 과목이 지구학이야. 그런데 문제는 내용의 난이도가 쉬워버리면 선생님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서 너무 점수가 그냥 적체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문제 난이도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꽤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고 지구학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지구학과 지구학생이기 때문에 지구학 선택을 하면 당연히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리고 지구학을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1년 동안 같이 저는 해마다 수험생활하는 수험생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또 반드시 수능 만점으로 이끌어진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9월 16일에 여러분들 이제 매 학평을 보게 되는데 2학년 때는 여러분들 학평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그대로 이제 수능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학평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세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스타일에 따라서 내신은 워낙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학평은 아 평가원이 내는 수능 스타일을 내가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마다 내신 점수는 잘 나오는데 이런 평가원이나 학평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내신은 안 나오는데 이런 모의고사 성적은 좀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좋든 아프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 학평 대비 학습은 딱히 이 학평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학평 진도가 거의 여러분들 2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9월 16일이면 하반기에 우리가 천체 파트를 나가게 돼 있잖아. 그런데 하반기에 천체 파트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났죠.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텐데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그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아 이게 그대로 수능 스타일의 모의고사를 내가 한번 연습해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고3 선배들이 지금 한 4개월 좀 안 되게 수능이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3 선배들도 눈 깜빡하면은 12월 2일이 돼서 내일이 수능이네. 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직은 여러분들이 고3이라는 자각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2학기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실질적인 고3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좀 해보시고 그리고 좀 빨리 선택을 했으면은 그 선택과목을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수능 준비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선택과목은 빨리 선택을 해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자.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본격적인 수능 과탐 공부가 쌤도 이제 내년 준비한 개념 강의가 시작이 될 거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좀 빨리 선택해서 빨리 시작할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 내년에 공부를 1년 동안 해갔을 때 훨씬 더 여유 있게 공부하고 수험 생활을 즐긴다는 게 좀 그렇지만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혹시 수능 지구과학을 내가 지구과학을 선택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우리 레비 지구과학러들 그리고 어명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우리 제자들 선생님 믿고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지구과학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화 드라마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내년 수능의 만점은 확실히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비도 많이 오고요. 날씨도 많이 습해가지고 요새 몸이 좀 많이 처지고 힘든 시기에요.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지만이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완자 내신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지구과학 선택을 하면은 내년에 여러분들 확실히 지구과학 만점 맞도록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은 꼭 만들어지는 그런 어명댄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수능 지구과학에서 만나요.